이번 시간은 쿼리 작성을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출제 유형 액세스 파일을 불러와서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별 대여 건수와 대여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고객별 대여 내역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시면 쿼리의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고객 테이블과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해서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신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첫 번째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필드에 가져오시고요. 두 번째 이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세 번째 대여 건수는 문제에 봤더니 전화번호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대여 테이블의 전화번호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여 금액은 금액 더하기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필드 이름은요. 대여 금액이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금액 더하기 연체료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는데 금액과 연체료에 대한 필드는 대가로를 뭉커서 작성을 하십니다. 금액 플러스 연체료의 합으로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드래그 하셨고요.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과 연체료의 합계를 구하셔야 되니까요. 위쪽에 우리 쿼리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표시 숨기기 요약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를 묶는 방법에서 전화번호를 이용하셔서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 대여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다음에 우선 현재 여기까지만 잠깐 작성하신 다음에 쿼리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고객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의 개수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는 대여 건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드명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여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19개 레코드 맞고요.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 한번 가시고 전화번호 대신에 대여 건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 제시된 고객 아이디, 이름, 대여 건수, 그 다음에 대여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작성하셨죠? 첫 번째 쿼리 문제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문제에서 쿼리 이름은요.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별 대여 내역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연 배우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는 배우별 영화 조회 쿼리를 다음 지시에 따라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쿼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우리 쿼리의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가져오실 테이블은요. 비디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테이블을 추가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먼저 영화 제목이 필요하네요. 영화 제목 테이블에 영화 제목 필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주연을 더블 클릭하시고 감독, 세 번째 감독까지 넣으시고 마지막에 있는 공급처를 네 번째 필드로 추가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비디오 테이블을 이용하고요. 공급처와 날짜의 오름차순호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처 오름차순 하기 위해서 정렬해서 오름차순 하실 거고요. 날짜도 오름차순인데 날짜 필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짜 필드를 추가하실 때 오름차순 하시고요. 우리 결과 그림에는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해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급처와 날짜의 오름차순호 표시하시오라고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 메시지는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연배우 그러면 주연에서 조건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연 필드에 조건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고요. 매개변수 메시지는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대가로 묶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대가로 묶어서 주연배우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맞춤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데 없네요. 그럼 대가로 닫으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주연배우가요. 비디오 테이블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비디오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주연배우가 기만을 하나 있는 데이터는 기만을 찾을 수 있는데 다른 데이터들은 주연이 여러 명이죠. 두 명, 세 명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요. 주연배우를 입력하면 주연배우 이름이 포함된 내용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딱 주연배우 한 명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 것만 찾아와요. 근데 문제에서 주연배우가 이 이름이 입력된 주연 배우가 주연인 영화 제목을 표시하려면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like 그리고 앞에나 뒤에나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별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별표는 문자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문자 처리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입력받는 매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화면을 조금 이렇게 넓힐까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가 끝나는 부분에서 n% 연산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별표 맞는 문자는 큰 따옴표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통해서 주연배우 어떤 주연배우를 넣어도 그 주연배우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주연배우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문제에서도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조건은 주연에서 찾을 거니까 주연필드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기 한번 눌러서 주연배우를 입력하세요.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장동건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조건에다가 장동건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장동건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두 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쿼리 작성하셨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쿼리 이름을 배우별 영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우별 영하 조회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클릭하시고요.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해 주시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했더니 고객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름이 필요하고요. 핸드폰 그 다음 성별이 필요합니다. 순서대로 데이터를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가져온 데이터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고객 테이블에 주소만 뺀 내용만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로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 한 번도 비디오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데 데이터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어요. 전화번호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에다가 쓰실 거고요. 단 not in 예약어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전화번호를 추출해요. 한 번이라도 대여했으면 데이터 테이블에 존재하겠죠. 그 존재하지 않은 것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not in 이라고 존재하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를 가져올 건데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 거 셀렉트 전화번호 필드에 from 어디로부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테이블에서 전화번호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하신 다음에 그 내용이 없는 것만 우리는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조건에 작성을 하셨고요. 보기 한번 해보시면 아까는 데이터가 많았죠. 지금은 한 번도 대여하지 않은 고객 아이디부터 성별까지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커리에 맞게 되셨나 확인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셔서요. 문제 봤더니 커리 이름은 대여 실적이 없는 고객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는 엑셀에서 비교한다면 피버 테이블하고 비슷하죠. 크로스텝 커리를 같이 작성할 건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는데 좀 더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커리 마법사를 클릭하겠습니다.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봤더니 대여 목록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 보기에서 커리를 선택하시고 대여 목록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은 크로스텝 커리에 먼저 핵머리 글을 어떤 걸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영화 제목에 핵머리 글이 있습니다. 필드를 쭉 내리시면 가장 밑에 영화 제목이 있네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하시고 열 머리끌을 어떤 필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남녀 성별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은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데이터는 대여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여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셔가지고 대여수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의 커리 이름은 성별 대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신 다음 마침 한번 누르시면 현재 화면에 영화 제목 그 다음에 합계 대여 번호 성별이 남녀라고 표시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0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0은 폴스에 해당한 값이고요. 그 다음에 1은 마이너스 1은 추륵값에 해당한 값입니다. 그래서 문제 IIF 함수를 이용해서 남녀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작업한 거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성별 대여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성별이 있는 열 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 IIF 함수 이름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필드명은 대가로로 문 꺼주시고요. 성별을 가지고 남녀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우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남녀로 바뀌어 있죠.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하시고요. 이제는 합계 대여 건수를 우리 보시면 합계 대여 건수를 전체 대여수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합계 대여 건수를 전체 한 칸 띄우고 대여수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영하 제목 그 다음에 전체 대여수 남녀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에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수정하신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업데이트 커리는 그냥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대여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대여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추가 버튼 눌러 주시고요.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만들 커리는 업데이트 커리입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업데이트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어떤 업데이트 커리를 만드실 거냐면요.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는 연체료 필드의 값을 금액 필드의 50%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연체료의 필드의 값을 우리는 필드의 값은 연체료가 되고요. 그 다음 어떻게 업데이트 하실 거냐면 금액의 50% 금액 필드의 50% 라면 금액 필드 명 대가로 묶어 주시고요. 곱하기 0.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50%를 업데이트를 할 건데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그러면 반납 일자가 있어야 되겠죠. 반납 일자 필드 가져오시고요. 조건에다가 비어있습니까? 라고요. is null이라는 조건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반납 일자가 비어있는 미반납 자료의 경우에 연체료 필드에 가서요. 금액의 50%로 할 거고요. 그 다음 반납 필드 값은 반납 필드 값은 false false라고 하면 0이잖아요. 반납 필드의 값은 업데이트를 하는데 0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셨어요. 이제는 업데이트를 한번 실행해 보셔야 되는데요. 다 되셨으면 우리 실행 버튼 한번 누르시면요. 13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할 건데 커리의 이름은 연체료 업데이트라고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체료 업데이트 커리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상위 수령액 10개만 표시하는 커리입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가지고요. 커리 디자인 가실 거고요. 사용하실 테이블은 문제 봤더니 급여 현황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현황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직원 코드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부양가족수당 더블 클릭 소득세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수령액입니다. 수령액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상위 10개 수령액 필드를 기존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렬해서요. 내림차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상위 10개만 표시하기 위해서요. 위에 커리에서 마우스 마우스 한번 클릭하셔서요. 속성에 갑니다. 마우스 클릭하셔서 속성 시트 표시가 되게끔 하시고요. 상위 값이 현재 모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값을 10개만 보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실행 한번 해볼까요? 보기 한번 해볼까요? 소득세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거는 10러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화면에 표시된 것과 같이 수령액이 내림차순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개수가 10개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맞죠? 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지금 작성한 커리는 저장하시겠습니까? 네 누르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커리의 이름은 상위 수령자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신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 봤더니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이름에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합니다. 테이블은 고객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고객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고객 아이디, 이름, 그 다음 핸드폰, 그 다음 성별까지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주소가 비어있고 주소가 비어있고라는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주소라는 필드를 하나 가져올게요. 근데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표시 체크는 해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에서 비어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즈 널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럼 첫 번째 주소가 비어있고 그 다음 이름이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을 조회한다고 했습니다. 이름에다가 홍이 포함된다 해서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L-I-K-E 그 다음에 홍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홍이 포함된 조건식은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앞뒤에 어떤 글자가 오든지 홍자가 포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름에 홍이 포함된 고객 명단을 조회합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대여 내역이 없으면서 대여 내역이 없음을 표현하셔야 되는 조건을 표현하셔야 되는데요. 대여 내역이 없음은 대여 테이블에 전화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고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좀 연습해 보셨는데 고객 아이디가 전화번호였잖아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not in 그 다음 어디서 대여 테이블에서 전화번호를 추출한 다음에 그게 추출된 전화번호가 없는 것만 가져오겠다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 전화번호를 가져오는데 from 어디로부터 대여 테이블로부터 전화번호를 가져와서 그 전화번호가 없는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 한 번에 보시면 문제 제시된 것과 같이 고객 아이디 홍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한 건이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요. 유령 고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출제 유형 커리 7문제죠. 문제를 같이 한 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출제 유형 두 번째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하시고요.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시고 열기, 컨텐츠 사용까지 누르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의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커리는 커리에 가셔서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하시고 추가 또는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첫 번째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직위 더블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기본급이 평균이 구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수당의 합계인데 수당의 합계는 직책수당 더하기 근속수당의 합에 대한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당 합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직책수당을 입력받아서 더할 거고요. 두 번째 근속수당을 입력받아서 더하겠습니다. 이 더한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디자인 탭에 요약을 클릭하셔서 그룹 바이, 묶는 방법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기본급도 평균을 선택합니다. 현재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부서 직위 기본급의 평균 그 다음에 수당 합의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데이터가 많죠. 문제의 조건이 더 하나 있었습니다.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이라는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은 부서에서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인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에다 인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전산팀, 심표, 특별팀, 심표, 홍보팀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전산, 특별, 홍보팀에 해당한 11건의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급의 평균이라고 글자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기본급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앞에다가 기본급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해 볼까요? 수정하평균에 대해서는 통화형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평균을 선택하시고 속성시트에 가셔서요. 통화형식으로 바꿔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커리를 한번 저장할까요? 저장하신 다음에 좀 수정을 해 볼게요. 직위, 지급, 평균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다음에 직위, 지급, 평균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지금 평균값에 대해서 형식을 통화형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선택하고 보기에 가보시면 통화형식으로 바뀌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문제에 제시된 결과와 여러분이 실습한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쿼리 작성하셨습니다. 수정하신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만들기에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쿼리의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추가 또는 더블 클릭합니다. 가져올 데이터는 직위 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부서 필드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인원수는 문제에 봤더니 특별하게 언급이 없어요. 4번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번 필드의 개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수령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수령액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4개의 필드를 가져오셨고요. 수령액의 필드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필드는 개수입니다. 요약, 시그마 버튼 누르셔서요. 요약에 가셔서 수령액은 평균, 그 다음에 4번은 개수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테이블을 보시면 4번의 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수령액의 평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이름을 좀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 앞에다가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수령액 앞에다가 평균 수령액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위쪽에 대한 필드명은 수정이 되셨고요. 그 다음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이제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실 건데요. 매개변수는 조회할 지기를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기에다가 조건을 넣으실 거고요. 매개변수 커리를 작성하신다면 대가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회할 지기를 입력하시오. 마침표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 그 다음 보기 한번 누르셔서요. 이제 매개변수 커리니까 지기명을 입력하죠. 하나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내용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셔서요. 문제 봤더니 지기별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커리를 작성하시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직접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세 번째죠. 크로스텝 커리 우리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 볼게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올 데이터는요.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보기에서 커리를 선택하시고 사원 상세 정보 커리를 선택하신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왼쪽에 행 머리글에다가는 부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열에는 보니까 개장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열 머리글에다가는 지기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그 다음에 교체하는 부분에는 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개수는 4번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넣었네요. 4번에 개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라고 잠시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행에다가는 행에다가는 부서 그 다음 열에다가는 직위 근데 행에다가도 지금 잠깐 보니까요. 부서도 있지만 입사 년도도 있어요. 그림에 행에 부서 옆에 입사 년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사 년도는 입사일을 가지고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연도를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누르고 직위 들어갔고요. 다음 누르고 교체하는 갑에다가는 4번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신 다음 크로스텝 커리 이름을 입력하셔야 되겠죠.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디자인 수정을 하겠습니다.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아까 입사일자에 연도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사 년도라고 입력하고요. 그 다음 이열함수를 이용하셔서 입사일의 연도를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와 입사 년도가 있는데 입사일을 가지고 연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봤더니 조건이 2005년 이후 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연도 입사 년도에서 2005년 이후 라는 조건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오셔서 크거나 같다 2005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시면 2005년 이후 라는 조건을 주실 수 있고 또 문제에 부서와 입사 년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했어요. 그럼 정렬해서 부서를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입사 년도를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으시고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한 내용이 맞게 되어 있는지 수정하실 내용이 없는지 잠깐 확인하고 또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한번 보시면 부서 기획팀부터 홍보팀까지 나와 있고요. 입사 년도 그 다음에 개장 사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합계 4번만 좀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가시고요. 합계 4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문제 봤더니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4번만 네, 여기를 전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총 4개의 레코드가 맞고요. 네, 맞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지금 변경하신 내용은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마법사 또는 커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문제에서 사원정보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정보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핵머리 글은 지금 봤더니 연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연또는 문제에서 입사일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또을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사일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시면 이제 열머리 글에서는요. 1, 3, 4, 5 이거는 월별입니다. 마찬가지로 월을 추출하려면 입사일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마법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앞에서 핵머리 글에 입사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디자인에 가서 좀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4번이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문제에서 연, 월별 부양가족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양가족을 선택하고 총계를 선택하시면 부양가족의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크로스텝 커리 이름을 문제에 봤더니 부양가족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현황 그리고 바로 디자인을 수정하실 거니까 디자인 수정을 꼭 선택하시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행머리끌에는 입사일로 되어 있는데 연또를 추출해서 연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한글로 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열함수 이용하셔서 가로열고 입사일을 가로 닫아줍니다. 다음은 열머리끌에 아까 입사일이 선택할 수가 없어서 기본 4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함수를 통해서 따로 월이라고 넣지 않고 1, 3 4, 5 월에 해당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먼스함수를 이용하셔서 입사일에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갑에다가는 부양가족의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옆에 행머리끌에 따로 합계 부양가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여름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 월별 부양가족의 합계를 표시하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연 그 다음에 월별로 부양가족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레코드가 현재 24개예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은 19개고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조건을 넣을 겁니다. 조건은 단 호봉이 사원갑으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우리 급여 내역 사원정보 테이블을 한번 더블클릭해 볼게요. 호봉에 가서 사원갑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사원갑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시작하거나 또는 그 다음 특자가 포함됐다. 특자가 포함이 됐다는 건요. 호봉에 세 번째 있는 한 글자가 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원정보 테이블은 닫아주시고요. 호봉에서 왼쪽에 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 레프트 함수 이용하시면 되죠. 레프트 입력하시고 호봉에서 신표 세 글자를 추출합니다. 그 값은 따로 화면에 표시하는 게 우린 조건으로 표시하실 거고요. 조건이시고 조건에다가 사원 값이라고 문자 처리하셔야 되겠죠. 문자 사원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가 우리는 미드함수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호봉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한 글자 하나를 추출한 값이 특이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라고 넣으실 건데요. 특은 사원 값 바로 옆에다 넣으시게 되면 엔드 조건으로 둘 다 만족해야 되죠. 사원 값 이거나 또는 이기 때문에 또는 에다가 특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호봉에 세 번 왼쪽 에이터버서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이 사원 값 특이라는 조건을 주셨는데 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요약해서 묶는 방법에서 조건으로 바꿔주시고요. 두 가지 조건 사원 값과 특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이라는 조건으로 수정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기 한번 가셔서 현재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제시된 그림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문제 제시된 에코드가 19개 맞죠? 네 맞게 작성이 됐구나.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크로스텝 커리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요. 그 다음 커리 디자인 에 가셔서 다섯 번째 커리는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커리를 작성하는데 가져오실 테이블은 커리에 사원 상세 정보 테이블을 가져다가 만들라고 했습니다. 사원 상세 정보를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그림을 봤더니 첫 번째 입사일이 있습니다. 입사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두 번째 이름 필드 더블클릭 하시고요. 세 번째 부서 필드 네 번째 호봉 필드를 순서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 입사일을 매개 변수 값으로 검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사일에다가 매개 변수라고 하실 거면 값을 조건을 주셔야 하는데 그림에 제시된 보면 입사일 입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 대가로 묶어서 그냥 입사일 입력 이라고 입력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매개 변수 값을 검색하여 해당 날짜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입사일만 입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날짜 이후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 앞에다가 지금 매개 변수 앞에다가 이후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죠. 크거나 같다 입사일 입력을 통해서 받은 날짜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당 날짜 이후에 데이터를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추가하실 내용은 없으신 것 같죠. 문제는 여기서 그냥 커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입사일을 매개 변수 값으로 검색하여 해당 날짜 이후에 데이터를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테이블로 생성하는 재직 기간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테이블 만들기 라고 있고요. 새 테이블의 이름은 뭐라고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 값으로 2000년 1월 1일을 입력하여 밀레니엄 테이블을 생성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테이블의 이름은 밀레니엄이 되는 겁니다. 테이블의 이름은 밀레니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지금 작성하는 커리 자체도 저장을 해놓으셔야 되죠. 이 커리를 실행하면 밀레니엄이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고 현재 작성하는 커리도 저장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한 커리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고 이 커리의 이름은 뭐예요? 재직기간 커리라고 넣으셔야겠죠? 재직기간 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재직기간 커리 하나씩 만들어져 있죠? 이걸 실행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테이블 만들기 커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입사일을 입력하라고 했어요. 입사일이 2000년 문제에서 2000년 1월 1일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대한 데이터를 밀레니엄 테이블로 저장한다라고 만든다고 했잖아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34개 행을 붙여서 넣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밀레니엄 이란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고 아마 확인해 보시면 입사일자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 데이터만 이렇게 테이블로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 유형 두 번째 있는 커리 5번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출제 유형 3번 예제 파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신 다음 위쪽에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입니다. 도서 내역 도서 대여 내역 커리를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에 그 다음 커리 디자인에 가져오실 테이블은 도서 대여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리에 가서 가져옵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대여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대여 해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수는 개수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필드를 문제에서 보니까 대여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 대여 날짜 그 다음에 고객명 개수라고 되어 있어요. 고객명을 가지고 와서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여 가격의 총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 가격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사실 그림을 딱 보고 대여 날짜는 쉽게 알겠어요. 두 번째 해수랑 대여 금액은 어떤 필드를 이용했을까 문제 먼저 살펴보셔야 되죠. 이럴 때는 대여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 2006년 7월 달에 대여된 도서에 대여 날짜와 고객명의 개수와 대여 가격의 총계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객명과 대여 가격을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개수와 총계를 구하실 거기 때문에 쿼리도그의 디자인에 가셔서 요약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그룹바이에서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첫 번째 도서명은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대여 가격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문제에서요. 오름 차순 하라고 했어요. 대여 가격 총계를 대여 날짜에 오름 차순 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대여 날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실 거죠. 정렬의 기준은 오름 차순 입니다. 라고 우선 쉬운 것부터 하나씩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조건은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해서요. 2006년 7월 달에 해당한다. 그럼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한 비트인 사이에 있는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을 보시면요. 대여 날짜가 다 있어요. 그쵸. 쭉 대여 날짜가 다 있는데 2006년 7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넣으시면 여기 7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보실 수가 있겠죠. 조건에다가 비트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B, E, T, W 그 다음에 E, E, 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샵을 이용해서 날짜 입력해 주시고요. 2006년 7월 1일부터 조금 넓힐게요. 이렇게 그 다음 샵 날짜를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엔드 그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2006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니까 다시 한번 날짜 입력할 겁니다. 샵으로 구분하시고요. 2006년 7월 3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날짜를 샵으로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기하시면 아까는 대여 날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현재 날짜에 대한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오른차 순 해서 7월달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한 내용은 오른쪽 커리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가지고요. 문제에서 대여 날짜별 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이름을 대여 날짜별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조금 전에 작성한 커리 저장해 놓으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 명을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중복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커리 입니다. 그러면 커리를 만들 건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한번 클릭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하실 때는 커리 마법사를 이용하셨는데 중복 데이터 검색도 마법사를 이용하셔서 편하게 만들 수 있으세요. 중복 데이터 검색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은 고객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고객 정보를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어떤 필드에 중복된 정보가 있습니까?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 전화번호라고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또는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커리를 사용하여 중복갑과 함께 필드를 표시하겠습니까? 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번호도 필요하지만 전화번호는 조건이었잖아요. 중복된 걸 검색할 조건이었고요. 고객번호 고객명 전자우편 이라는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고객번호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 전자우편 선택하시고 추가 추가 쿼리 필드에 넣습니다. 그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쿼리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 전화번호 중복 고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중복 고객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마침 버튼 눌러보시면 전화번호 중복 고객은 데이터가 4개 레코드가 검색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쿼리 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고객 테이블 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삭제 하는 미대여 고객 삭제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 에 핵심 고객 테이블 을 이용해서 만드실 겁니다. 테이블 에 핵심 고객 테이블 선택하시고 추가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이 없어요. 어떤 필드를 가져올 건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삭제하는 쿼리 이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실행해 갖고 삭제만 하는 겁니다. 핵심 고객 테이블 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삭제 하는 거고요. 핵심 고객 테이블 레코드 중에 대여 도서 테이블 에서 참고하지 않는 레코드를 삭제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거는 고객 정보를 삭제 하는데 고객 번호를 가지고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번호를 필드 에 추가 해주시고요. 다음 우리는 삭제 쿼리 잖아요. 삭제 쿼리를 작성 할 겁니다. 삭제 쿼리 해주시면 되겠 고요. 삭제 위에 쿼리 도구 디자인 삭제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와서 조건을 주시면 돼요. 나는 고객 번호 에 대해서 삭제를 하실 거예요. 조건이 있겠죠. 고객 번호 해당한 조건을 찾아서 삭제 하겠습니다. 조건 은 한번도 도서를 대여 하지 않은 고객 정보 어디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 에서 참고 하지 않은 레코드 그러면 대여 도서 에 가서 고객 번호 를 가지고 와요. 고객 번호를 가져와서 여기 핵심 고객 에 없으면 그냥 삭제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에서도 not in 연산 예약 어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없어 여기 없는 거 찾아 오라는 거예요. not in 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어디에서 셀렉트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se l c t 어떤 거를 가져오실 거냐면 고객 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그럼 from 어디로 부터 대여도서 테이블에 가서 대여도서 테이블에 가서요. 어떤 정보를 가져오실 거냐면 고객 번호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가져온 데이터 고객 번호가 이 핵심 고객 테이블에 없는 것만 삭제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되셨으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시는 커리는 먼저 저장해 놓고 실행을 할게요. 예 버튼 누르시고 문제에서 미 대여 고객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 대여 고객 삭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삭제 X자처럼 되어 있죠. 더블 클릭 하시면 삭제 커리를 실행하여 테이블에서 커리를 수정합니다. 예 버튼 누르시면 지정된 테이블에서 7개 행을 삭제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문제에서 실행하라 라고 하면 꼭 실행하시면 되고요. 언급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작성했으니까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커리의 커리 디자인에 가져오실 테이블은 고객 정보 테이블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고객 번호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것만 표시하는 짝수 고객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짝수 아마 엑셀에서 하실 때도 좀 배우셨겠지만 나머지를 이용합니다. 나머지 숫자를 딱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고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홀습니다. 그러면 고객 번호에서 세 글자를 추출한 거를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필드부터 가져올까요. 고객 번호 필드가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하시고요. 고객 명이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주소 가 필요합니다. 필드 더블 클릭 하시면 되겠고 조건을 넣으실 건데요. 고객 번호 뒤에 세 자리가 짝수인 거 그러면 고객 번호 아래에다가 조건을 쭉 작성하셔도 되는데요. 오른쪽 필드에다가 따로 작성해 놓으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고객 번호에 세 글자를 추출한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세 글자부터 추출할까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면 오른쪽에서 어디에서 고객 번호에 가서요. 고객 번호에 가서 세 글자를 추출을 해요. 그러면 세 글자를 추출하면 고객 번호 뒤에서부터 세 글자를 가져오겠죠. 그 가져온 값을 나눠서 나머지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MOD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궁금합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계산을 통해서 고객 번호 세 자리에 를 추출해서 2로 나눴어요. 그 다음 조건에 와서 그 값이 얼마야 돼요? 0이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작성하신 이 필드는 화면에 표시할까요?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봐 보시면 고객 번호가 홀수가 있나요? 다 짝수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도 총 7개 레코드 입니다. 아래쪽에 개수를 확인해 보시면 7개 입니다. 맞게 작성하신 거죠.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리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서 문제에 짝수 고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 고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길긴 했지만 우리 천천히 끊어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시습을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쿼리 작성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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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